며칠 전 육군 32사단 침병교육대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한 명이 숨지고 소대장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가 비통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류탄 폭발 사고로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가 남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생각보다 군 생활할 만하다고 다음 주에 만나서 맛있는 것 먹고 영화도 돌아보자는 말에 좋다고 했던 아들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게 됐다며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아들이 왜 이런 위험에 노출됐고 사고로 이어졌는지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지라며 비통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이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이 트라우마에 고통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육군은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식 절차를 돕는 한편 사고의 경위와 우대 탄약, 병력 관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남은 훈련병들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